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차량의 정차 지점에서 이른바 스키드마크, 즉 타이어 자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가 이를 번복하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앞서 브리핑에서 마지막 사고 지점과 정차 지점에 스키드마크가 남아있는 걸 확보했다며 기본적으로 스키드마크는 제동장치가 작동했을 때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가해 차량 운전자 참호 씨는 100%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는데 경찰 확인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작동했다는 흔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브리핑이 끝나고 얼마 후 정정 자료를 보내 스키드마크가 아니다 착각했다며 다시 확인해보니 부동액 같은 유류물이 흘러나온 흔적이 있었다고 번복했습니다. 공식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을 이렇게 번복한 건 이례적인데 경찰은 브리핑한 당사자가 잘못 알았다, 현장에 남아있는 스키드마크는 없다고 한다고 거듭 정정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가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차 씨의 부인도 조사했는데 부인은 브레이크가 안 들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에 별다른 대화가 담겨있지 않았고 추돌 직전 어어 같은 짧은 음성과 동승자의 비명만 남아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블랙박스 영상에 소리가 담긴 건 맞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소리 내용이 어떻다는 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투는 내용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런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